지금 거리에서 모셨던 문상철 씨 보좌관 역할 진보 진영의 위선을 고발한 안희정 미투의 조력자 문상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소위 내면 세계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에 이제 안희정 씨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지지세력들하고 찍은 사진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범죄 혐의를 남아계에 넘기거나 선거에 나와서 비법률적 명예회복 을 하겠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죄값을 치른 것 아닌가요 안희정 지사는 최소한의 사법적 처분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직 자기 계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리한 정언을 해주고 그런 피해자에게 악랄한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은 안희정 계 의원들이 밀고 끌어줘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 잔체의 요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안 지사는 피해자에게 단 한 번 진심 어린 사과도 금정적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목적 충성의 후한 보상을 그리고 진실의 편에서는 반기를 들면 벌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소위 도덕과 윤리의 수준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범죄 연류가 되면 제 기계를 절대 할 수 없도록 세상이 그렇게 벌을 줘야 되는 거죠. 이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시는 제프리 앱스틴 해치펀드를 운영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미성년 여러분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 연류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각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사망 4년이 됐지만 미국은 아직도 연류자를 끝까지 추적해 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지 않 습니까 얼마 전에 제이피모가니의 여러분들 해장이 크게 연류된 게 아니 사건을 거래선을 계속 유지한 거죠. 제이피모가니의 이런 사건 피해자들에게 2억 9천만 달러 3천 747억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2019년에 본인이 죽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단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준인 겁니다. 안희전 씨의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전번에 책 소개한 그런 기사에 배해 가지고 이번에 정시영 기자가 여러분들 행한 인터뷰는 훨씬 더 내밀한 이야기가 많더구먼죠. 여기 참 문상철 씨 한 이야기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왜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쪽에 썼느냐 사적 친분을 떠나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공적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스타 정치인이라도 그런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 신기료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을 짓밟는 행위 위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사고 방식에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하고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사람은 적흥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지만 본인이 옳다고 믿는 그런 관점을 따라서 여러분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타인을 그렇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은 그냥 수단과 도구로 보는 겁니다. 보통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어마어마한 인간들을 다 처단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이 그렇게 좌파 역사에서 몇 면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다 장악을 하겠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별로 생각도 들을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또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본인한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오늘 방송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건너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콩씨면 콩나고 이런 팥씨면 팥나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안희정의 정신세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직자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자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586 운동권 일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배하는 자지 우리는 봉사하는 자가 아니다. 그게 완전히 권력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시블 서븐트 정치를 아는 사람이나 관료들이 아는 것은 노골 먹고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 공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했던 뭘 했던 간에 권력을 쥐었으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자고 너희들은 지배당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씨도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문상철 씨가 젊은 날 독재한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무조건 우리 편에서는 절대 충성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단결해야 되고 내부의 어떤 비리도 바깥으로 나가야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비리를 폭로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여러분들 상황에 처한 문상철 씨가 굉장히 여러분들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앞으로도 좌익정권이 여러분들 계속 들어서게 되면 얼마나 박해를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보복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여기에 머리님이 로즈 머리님께서 봉사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 이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자고. 그래서 지배하는 자니까 뭡니까 법인 카드도 마음껏 쓰지 않습니까 있을 때 다 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공급 유용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사고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고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파이널 관직이라든지 이런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나쁜 일인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가책이 없을 겁니다. 다 수단이니까. 그래서 이런 미국 사회를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프린 엡스타인 여러분들 2019년 사망 이후에 연류자들을 계속 찾아내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도배를 하고 손해배상 여러분들 천국에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도달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사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라는 것은 자정 능력이 있구나 이를 생각하는 겁니다.